그렇지! 안 됐네! 안 됐네! 손! 그렇지! 손! 손! 요코한테는 잘 보일라고 지금 소율이 재생리되어 버렸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일하게 신문물을 이래야 요코! 아 여기서 내려올 생각은 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 뭐해? 어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박수 때렸어 공공이 되게 무섭잖아 우와 방금 심하게 맞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오옹 유일하게 만나서 어디까지 홀락한거 같다 진짜 웃겨 어디까지 길어 가 꼬니 한대 꼬니 할 거야? 일로 와 안 wai장했네 아.. 에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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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빠 안 물러.. 얼마나 자신을 모르겠는데? 손! 손! 그렇지!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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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어? 응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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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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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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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게 이래 훈련할 일이구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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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어디서 먹겠음? 아니.. 뭐.. 아.. 지금 안돼! 지금 안돼! 자.. 잠깐이자! 아까한테.. 도전해드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